세상의 놀금캠이 마리아와 친구들 국민이의 이쁜 옷은 어디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리아 왜 시 구급 구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친구들 마리아 끼야 국민이에요 아 네 국민이가 이렇게 와 있는데 국민한테 엄청난 선물이 왔습니다 네 콩팟스와이에서 선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네 국민이 이쁜 옷이 왔죠 복불복 국민이 옷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옷 안 뽑은 사람 뭐 가지는 거예요? 아 거울치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자 바로 가시죠 네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빨리 눈 가리세요 국민이 엄마한테 힌트 줘야 돼 와 됐습니다 국민이는 지금 어디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쵸 국민아 너 옷 어딨어? 나는 국민이의 선택을 믿을래 국민이 옷 어딨어요 이거야 이거야 손가락 이렇게 가르쳤어 전 이겁니다 국민이의 이쁜 옷은 어디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네 역시 국민 우와 이거 귀여운 밑에 하우스네 와우 진짜 귀여운 밑에 하우스네 우와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쫄바지예요 쫄바지 이 쫄바지에다가 밑에가 잠겨있는 형태예요 마리아님 벌칙 해야지 벌칙 지금 너무 비즈가 보이는데? 꿀꿀꿀 네 다음 거 가시죠 다음 거 바로 어떤 옷이 나오고 어떤 벌칙이 나올지 바로 해보시죠 꿀꿀꿀꿀꿀 네 지금 됐고요 이번에는 제가 국민의 선택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국민 찬스 국민 찬스 옷 어딨어요? 어디예요? 어 이거 쳐다봤어 이거 이거 제가 안 한대 이거 제가 안 한대 에휴 마리아님 어제 이번에 과연 국민의 선택에 맞을지 하나 역시 엄마 벌칙 안 받게 하려고 역시 착한 국민이형 오 양말 너무 예쁜 거 있다 오 이거 보세요 양말이 색깔 별로 있는데 미끄럼 방지도 있어요 어 머리띠다 우와 토끼 머리띠 오 국민 이거 봐봐 너무 귀엽다 오 국민 마리아님 벌칙하는 동안 제가 이거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번 입히고 있어 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오 국민 모델 마리아 돼지와 국민 토끼 오 국민 아니 근데 지금 벌칙이거 아닌데? 오오오오 아니 국민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너무 예뻐요 진짜 다음 거 가시죠 국민 한번 골라봐 엄마한테 지금 답을 알려줘야 돼 오 이거야 이거 왠지 이걸 저 이겁니다 아 그래요? 그럼 바꿉시다 공식 자 둘 다 국민 예선 대구뭐 아저씨 하나 둘 셋 남 염거예요 하나 둘 셋 국민 own 역시 넌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아 대박 와 대박 이게 날개였어 날개 와 아 이게 뒤에 보면 이렇게 날개를 다는 형탠가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와 뱉으면 되는 거예요? 여기에 하얀 바지까지 와 브라보 마련이 빨리 꽃게 되셔야죠 꽃게 벌칙에 완전 특화되어 있는데요 국민 오 웃겨 국민이 옷 한번 대볼게요 국민이 뱉트멘 네 다음 거 가시죠 국민이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국민이 찾아봤어요? 국민이 이거 어디 있는 거 같아? 어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이거 가겠습니다 아 바꿔요 바꿔요 네 뭐가 떨어졌는데? 이거 내 거 아닌 거 같은데? 제가 일단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와우 무슨 무슨 꼼꼼꼼인데? 나시네요 나시 어우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? 오우 꽃바지 오 딱 맞는데? 주머니에 너 손 넣어야지 휴양지 가야 될 거 같은데? 와 국민이 봐봐요 꽃바지야 누가 까지 써야지 이제 휴양지 엉덩이 한번 보이죠 엉덩이? 엉덩이가 치명적입니다 꽃바지 너무 이쁜데? 그럼 바로 다음 경기 바로 가시죠 어 오 이거 뭐야 아 이번엔 또 어떤 벌칙과 함께 어떤 이쁘신 옷이 나올지 국민이 그쵸? 이거 저 엄마가 신기해? 신기해서 옷을 꺼다보고 있어 누군가 싶지 누군가 싶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하 야 국민이 뭐 백팔 백전인데요 진짜? 장난 아닌데? 어 약간 이거는 어 그리스 느낌인가? 이탈리아 이탈리아 오 너무 이쁜데? 이탈리아를 가야 될 거 같아요 바지도 너무 이쁘고 바지도 귀엽고 오 양말도 봐요 양말 하 진짜 이쁘다 오 국민이 오 너무 잘 어울릴 거 같은데? 네? 벌칙 하셔야죠 지금 벌칙 왜 안 하세요 네 좋게 쓰고 멋있는데? 어? 예 파이널 경기 파이널 경기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세 개가 들어있다고요 미안해 세 개가 들어있다고요? 아니 여기도 없고요 이제 조만간 옷이 세 개 가장 못생긴 벌칙 한번 받도록 하죠 눈썹과 점 그리기 국민아 잘 봐 아 진짜 파이널 경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진짜 최대한 완전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오미야 어디있는지 얘기할까 오미야 오 이거야? 그럼 전 이겁니다 전 이거 하겠습니다 전 이거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뭔가 아 뭔가 무식해서 이거? 아 잠깐만 일단 여기서 바로 빼시죠 아 네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역시 오미 역시 오미 와 엄청 귀여워 오 캐릭터 보세요 캐릭터 와 지금 그거 볼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야 이거 와 와 이거 푸에요 푸 오 푸다 모자있어 이거 모자 아 모자?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? 모자 한번 씌어봐요 와 이거 봐봐요 너무 귀여울 거 같은데 어 또 딴 것도 많아요 와 어 미키마우스다 얘도 모자다 미키마우스에 옷도 보면 와 너무 귀여운데? 네 이렇게 오 검은 모자 오 여기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 크게 비슷해요 국민이랑 오 오 진짜 여자친구 같다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어 슈퍼맨 슈퍼맨 어 아까 배트맨과 슈퍼맨 아 그렇네 여기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개에 달 수가 있는데 짜잔 슈퍼맨 되는 거예요 국민이 짝짝짝 오 이거 진짜 애들 좋아하겠다 너무 네 드디어 벌칙을 지구 아 받았습니다 가요 저도 제 얼굴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개해주세요 아 어떡해 왜 별로 쳐다보고 싶어 하자 비.. 비오감인가 봐 네 어쨌든 이렇게 옷 한번 해 봅시다 이제 국민이 옷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끼아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옷 한번 입어보도록 하죠. 상금으로, 상금으로. 아, 상금인가요? 저는 이 이탈리아 옷도 한번 입혀보고 싶어요. 아, 심플하게? 네, 한번 가래 펴봅시다. 네. 으응? 으응. 야, 욕구가 뭐. 으응.